가볍게 분해하자 마지막에서.. 마지막에서 승부가 외쳐지네요 끝까지 세트를 소비하고 끝까지 라운드를 소비하면서 인스타즈 서울 2012회 마지막 경기를 이렇게 끝을 내네요 네 우리 백성소들은 지금 무얼의 대화를 할 때 회사 대화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볼맨패드인 거 아쉽겠는데요. 그렇죠. 그냥 오늘보다 내일이 두려운 상황이네요. 네. 아 결국 세계 챔피언을 두고 격돌했던 이 9명의 선수. 자고자 드라마 도투 글로벌 챔피언 씨 대만 결승전!